안녕하세요 조간혜TV 첫 영상입니다 주제는 5분 안에 우리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하천에서 미국까지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 챌린지입니다 자 한번 쭉 비춰주시죠 자 지금 이곳인데 지금 딱 처가 다 좋거든요 처가 다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잡으러 가겠습니다 준비물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4, 퀼 제거할 수 있는 갈고리, 혹시나 보면 쪽대, 재활용 센터에서 주선 플라스틱, 아니 스티로폼 박스입니다 자 이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자 그럼 저희 첫 영상을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나와주세요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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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갈고리를 해주십시요 자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?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? 50만원에 넘은 것 같아요 50만원에 넘은 것 같아요 정사도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 50만원에 넘은 것 같아요 네 뭘 정도 비핀지 지금 가름이 안가는데요 오 괜찮습니다 4보로 하면 돼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 다 여기 치맥바닥인데요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이쪽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연장 챙겨 연장 챙기시고요 연장 챙겨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이팅 하시고요 아 근데 뭔가 바람이 심하고 되게 더워요 지금 아 아 아 삽서 주시고요 종아저씨 좀 많으면 좀 재밌게 해주세요 네 아 아 네 네 자 자 자 쪽대도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쪽대를 왜 줘 손으로 잡아야지 남편 쌍만으로 아이씨 미세뻔는데 어디서야 저기요 아저씨 야 던져요 내가 던지받네 던져주세요 와 역시 던지받네 내가 던지받네 내가 던지받네 내가 던지받네 어 뒷비가 세나갑니다 오 세트에다 점수 좀 주시니까 주시고 가시고요 아 죄송해요 다 던져요 다 던져요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아오 어 어 어 어 여기에서 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깊습니다 잊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씻어 이거 바재 잡으면 자라 잡는 거 아니야 자라 왜 있어 자라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이거 5분 안에 잡기인데 5분 안에 잡기인데 자 지호 타이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50마리 아니고 이거 5마리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야 이거 개구리라고 했네 개구리박이 있어 자 이거 피라미 이렇게 안보입니다 네 종오래기들 네 그냥 개새끼들 그냥 개새끼들 아니 얘가 나와 내가 쓰려고 해볼까 한번 너무 빠져 자 일단 피라미 한번 봐보시죠 자 확 깨졌습니다 자 아 아 예 도와주세요 아 아 아 어 바람이 심해 바람이 심해 아 자 이것만 가져가세요 어 자 이쪽 자 보이시나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 물 자 이거 보이시나요 야 너 너 콧대기 이거 뭐지 각시붕으로 가나요 이거 이거 뭐야 먹으면 안되세요 하 야 이거 어떡해 이제 자 자고도 빨리 놔 빨리 놔 빨리 놔 야 힘들어 자 이번에는 2구까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2분이 지났어요 야 이거 뭐 비버로 잡고 어떻게 한번 맛있을까 아 오늘 한번 참고할 말씀은 물이 많이 말랐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비가 온지 얼마 안되서 물살이 너무 셉니다 왜 그래 자 형 다시 보실께요 여기 불쌍한 친구들 우리 나쁜 놈 만나가지고 미유까지가 있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자 미유까지가 있는데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똥같은 게 있네요 이 개똥이니까 자 미유까지가 있는데 봐보시죠 어 조개같은 게 있어요 조개 이거 이거 다 조개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 우리 아버지 온 여기 개똥같은 거 이거 지금 개똥같은 거 이거 야 이거 거의 군대에 핏핏 군대 생각날 것 같아 군대생활이야 이게 나오나요? 아니요 조개같은 게 나와요 아버지 이제 2분 남으셨습니다 네 이제 3분이에요 이제 3분 지나가지고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아빠 옷이 아빠 옷이 이제 다 털일 것 같은데 자 미유까지 안나옵니까 안나옵니다 안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 나 힘 쎄 나 힘 쎄 나 힘 쎄 어? 야 야 야 야 야 도울로 야 도울로 뭐하는 거야 도울로? 자 5 4 3 2 1 택 끝났어요 끝났어요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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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아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올 체인지 아 이래서 힘든 거군요 아버지 오늘의 교육 다시 물이 없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대주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껐습니까 아니야 아직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아무리 아직 구독자 없는데 좋아요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디 하세요 오늘은 50마리 아니야 연마리 와 고운이야 고운 잘했어? 아 하나도 못잡고 엄마 통 가겠다 하하하하 야 너 뭐하나 봐 돌로 뭐하나 봐 아 이거 있어 형이 돌로 찍으면 안 되죠 나는 안 돼 야 야 돌로 눌러놨어 아니요